두번째 갑니다. 2강. 허생이 늙은 뱃사공인데 보조적 인물이라고 하고 조력자라고도 하지요. 바다 밖에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있던가. 빈섬 나갑니다. 해외 진출 사상인 것이고 자신의 이상을 시험해 보고 싶은 이상국가 같은 것이고 언젠가 태풍이 피로해 곧장 서쪽으로 사흘 3일간 가서 한반중에 어떤 빈섬에 나왔습니다. 따져보니까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 나가새끼 중간쯤에 될 것입니다. 꽃나무가 절로 피고 과일이 절로 잇고 산대를 지어 다니는 그런 빈섬이었지요. 뭐 나름 태초의 상태 유지하고 풍요로운 모습이고 인간이 없는 이상형의 모습. 빈섬. 허생 크게 기뻐하면 그곳을 데려다 준다면 부기를 함께 누리게 해줌세. 빈섬을 이상형을 항상 떠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이 불만족스러울 때 이상형 꿈꾼다. 이상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 현 청산별곡도 마찬가지인 거야. 고려가회의 청산별곡처럼 이상형 추구, 청산이란 이상형 추구는 다 현실이 불만족스러워서 사공이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자,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방에 와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고 자, 섬을 이제 현실 세계에 대한 저항의식 표출마저 들려. 육지에서의 현실 세계에 대한 저항의식 표출되었기 때문에 섬으로 가고 싶은 거야. 허생은 섬이 높은 곳에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만 실망했다. 왜 실망했을까? 땅이 너무 작아서 규모가 작다. 뭐하기에는? 나라를 만들기에는 규모가 좀 작았다는 거야. 땅은 기름지에 생물을 담고만 그냥 돈만 늙은이 될 수 있겠구먼. 부가옹. 개인적인 풍요는 가능하지만 빈섬에 한계가 있었구나. 그랬죠? 이상형을 만들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크기가 좀 작아가지고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 사공이 물었다. 텅 빈섬에 사람이라고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단 말이시오. 덕만 있다면 사람이란 절로 모이게 마련이네.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으면 근심하는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간다. 뭐냐면 논어의 구조를 인용했다라는 거. 논어는 공자 말씀인 거죠. 인용했습니다. 인용. 그런데 허생의 유교적 사상은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허생이 유교고 성리학적인 게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덕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논어 구조를 인용했다라는 거 기여.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는 도적대 수천이 우글기에서였다. 됐지. 그때는 장면 전환, 화재 전환이라고 하고 다 써있으니까 그 지방의 고울과 군에서는 군주로 풀어 체포라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지배층의 무력함. 도적대도 감히 나아 돌아다니며 도략지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잡으러 다니니까 도적대도 굶주렸습니다. 허생이 도적의 속으로 돌아가 괴수를 달랬습니다. 대단한 거지. 어떻게 만날 수도 없는데. 천명이 천금을 털어서 나누면 한 사람 앞으로 얼마의 돈이 돌아가는가. 한 양씩 돌아가지요. 자연들에게 아내가 있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뭔지 아니까? 천명이 천금을 털어서 나누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천명이 천금 털어서 되게 많이 턴 것 같은데 천명이 도적이. 그럼 한 사람 도적은 얼마가? 한 양 가지. 매우 적다는 뜻인 거야. 그래가지고 니네 먹고 살겠니? 이런 뜻인 거야. 아내가 있는가? 아내의 의미가 뭐죠? 아내의 의미가? 정착하고 가정있고 안정적인 삶이라는 게 아내인 거야. 없답니다. 밧득이라도 있는가? 밧득이랑 아내가 있다는 건 아주 이들이 원하는 거지만 이거 누가 없게 만든 거니? 사회가.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이들 없게 만들었으니 양민들을 도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인 거지. 자 여기가 보자. 빨간색. 요약적 제시.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야. 어디 부분이야?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 여기 부분이 요약적 제시고 요약적 제시가 뭐죠? 긴 시간에 있었던 거를 한 3, 4줄 적으로 얘기하면 짧게 압축적으로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한다? 요약적 제시라고 하고 하나 더 중요한 건 요약적 제시가 나오고 요약적 제시는 직접 제시입니다. 뭐라고요? 직접 제시. 됐지? 됐지?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야. 요약적 제시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잘 설명하고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쑥 나가는 건데 교차가 돼. 교차가. 그 뭐야? 요약적 제시? 밑에 봐봐. 밑에. 여기는 대화지. 마이니? 그러니까 요약적 제시이 돼. 그러니까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이렇게 요약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 다음. 아내가 있으면 하겠습니까? 잠깐 손을 받을까 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겐가? 그리하면 사람 도장 놓으면 이 정도 없을 것이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있는 겁니다. 피피합니다. 허생 웃으면서. 뭐한 거지 얘들아? 이거 뭐한 거지 지금? 돈 줄 테니 나한테 와라. 30만씩 하자. 놀랬다. 됐지? 여기서 요한호 보자. 맨 밑에. 이 돈 있지. 돈. 요거 한번 볼래? 별피어.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까봐. 일단은 소설 문제에서 소설 문제에서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크게 쓴다. 이거 이거. 이거 많이 나와. 쨔쨔한 내용일치 문제. 시작. 뭐라고? 쨔쨔한 내용일치. 뭐라고? 쨔쨔한 내용일치. 즉, 그래서 말을 살짝살짝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깊은 사고력 문제는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객관적 사실 내용들을 바꿔나가는 쨔쨔한 내용일치 문제. 그럼 쨔쨔하면, 상대방이 쨔쨔하면 너도 어떻게 해야 돼? 너도 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냐면 변 씨에게 빌린 돈은 얼마야? 만 양 빌렸어. 만 양 빌렸어. 만 양. 그런데 이걸 갖고 30만 양 했다는 건 뭘로 돈 번 거지? 매점 매석. 매점 매석 뭘로 했었지? 과일과 말총으로 몇 배 번 거야, 이거? 30배 번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건 매점 매석이고 돈 30만 양 갖고 돈을 니네 천량, 아까 걔네들 몇 양 했지, 아까? 막 천명이 한 번 터면 천량밖에 못 했지만 나는 경제적 생활을 해가지고 30만 양을 해버린 거야. 게임이 달라. 그럼 30만 양 갖고 나중에 몇 만 양 만들지, 얘가? 100만 양. 100만 양 만들어, 100만 양. 100만 양. 어디 있지? 그런 데서 돈을 주고. 어, 알겠지? 그럼 돈에 관련된 거. 자, 다시 한 번. 쨔야 내용 일치. 시작, 따라해봐. 시작. 내용 일치. 조심하자. 시작. 쨔야 내용 일치. 조심하자. 됐니? 쨔야 내용 일치. 시작. 따라해봐. 시작. 내용 일치. 조심하자. 시작. 쨔야 내용 일치. 조심하자. 됐니? 자, 오직 장군의 명령으로 따라 따르겠소이다. 장군 호칭 변화했다는 건 쉽지요? 왜? 돈 준다니까 존경심해. 있는 힘들어 지고 가게라. 도저히 돈을 짊어졌으나 사람마다 고작 백금을 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백금을 넘지 못했다라는 건 힘없는 모습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짊어졌으나 이 도적들이 굶어서 아까 굶은다고 했잖아. 굶어서 더 많이 들고 싶었으나 힘이 없어서 백금밖에 못 짊어졌어요라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의 탐욕을 얘기한다는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힘이 있으나 탐욕이 백금밖에 못 간다라는 거지. 얘는, 여기는, 1번은 힘이 없다는 의미고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고작 백금이라는 뜻인 거야. 이거 이해됐어? 진짜로? 오케이. 너희들 힘이라는 게 고작 백금을 들기도 부족하거나 어디 도적질해도 변명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너희들은 평미대로 가도 그 이름이 도적의 명부에 놀렸으니 어디 갈 곳도 없을 것이다. 봐봐. 도적들이 허생을 따라 섬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건의 인과적 필연성을 부여한다.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을 부여하는 게 뭐라는 거야? 나랑 섬 가자 라는 건 평민이 되더라도 이미 도적이 있으니 너희는 안 될 거니까 나랑 섬에 가자 라고 들어가는 거 됐죠? 자, 군도 좋다고 이거 뭐냐면 군도를 위협과 회유하고 있는 거 허생이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면 이런 거야 회유도 하고 또는 겁도 주는 거라는 거야 백금 주는 건 뭐야 이건 회유 야, 너희들 근데 이거 지금 남아있으면 도적 명부 단위네 끌려간다 위협 그래서 뭐하자라는 거야 섬에 가자 라는 그러니까 섬으로 끌고 가기 위한 허생의 말하기 방식은 회유와 위협 두 가지를 다 사용하지 위협만으로 하면 틀려 회유만이라고도 틀려 회유와 위협을 사용하고 있다 회유는 백금 줄게 위협은 너희 도적 명부의 이름이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 남아있어도 죽어 이 두 가지 들으면 회유가 될까 안 될까 돈 준다지 여자 데리고 오라고 하지 어차피 남아있어도 안 되지 그러니까 도적들이 따라서 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만드는 거지 이해됐니? 네 좋아 아내의 한 사람이라는 건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는 소는 농사라고 하는 거 양인의 최소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상사의 모습은 다 이런 게 있어야 돼 하자 군돈이 모두 좋다고 승낙하고 흩어졌다 그동안 허생은 2천명이 왜 2천명이지? 그 여자랑 그 남자 남자 여자 먹을 양식장만 기다렸고 기한 날짜 모두 도적해보니 처진 사람 하나도 없었어라는 것은 절대적 신뢰하고 있다 모두 식구 빈섬 들어갔다 또 좋았던 게 뭐야? 허생은 도적을 쓰고 가니까 나라에는 도덕 걱정이 없어졌다 아까 도둑 걱정 누구였지? 그 당시 허생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 지배층들은 도둑을 해결하지 못했던 무능력자라는 걸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지 맞니? 네 자 가보자 허생의 영웅적 면모부각 지배층의 무능비판 위정자라고도 합니다 문제 해결했고요 여기는 또 뭐야?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 이거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약적 제시니까 간접 직접 직접 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제시를 또 다른 말로 선생님이 바꾸겠지요? 뭐라고 바꾸겠죠 이거를? 말하기 기법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한 학교는 또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분석적 제시 기법을 사용하여 어떤 학교는 요약적 제시 어떤 학교는 직접 제시하고 있다 어떤 학교는 말하기 기법을 쓰고 있다 어떤 학교는 분석적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어떤 학교는 직접과 간접 제시가 번갈아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돌솜 나무를 찍어서 짐을 짓고 대나무에서 울타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번성했습니다 3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 놓고 나머지는 모두 배시고 장기도 일본 나가사키 뭐 그쪽 그러니까 뭐야 선구적인 해외 진출 사상이라는 거 해외 진출하니까 우리나라도 뭘 비판하겠어 우리나라 약간 폐쇄 나름 폐쇄적인 거 장기도는 일본에 속한 고걸로 31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큰 기근이 있었어 불쌍했어 그래서 굶주린 사람을 진율 구율했지요 야 이 군진 사람들 조선인이냐 일본인이냐 일본인 구제한 거야 이거 지금 이거 째째한 내용일치 문제 허생은 31만 호가 되는 조선인들을 구제했다 하면 또 틀리는 거예요 하고 은 100만냥을 또 얻었습니다 또 돈 벌었어 자 이제야 나의 자그마한 시험 이 자그마한 시험이 첫 번째 어디서 나왔었지? 누구한테 얘기했었지 이거? 변 씨한테 얘기했던 거 오기 전에 시험 매점 매석과 그럼 시험 두 가지 했지? 뭐 뭐 했어 지금? 매점 매석해서 시험에서 나온 결과가 두 가지가 뭐였었어 나는 경제적 측면의 비판과 거기 나온 지식인 아니 지식인이래 거기 나온 정치인들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 있었지요? 저거 빈섬에 와서 한 시험이 뭐 있었어? 이렇게 중요해 빈섬에 와서 뭐 했니? 지금 밑에 나오는 거야? 사회 치안 문제 해결했어 첫 번째 뭘 했어 이거 지금 사회 치안 어떻게 문제 해결했지? 도적들을 다 데려왔으니까 육지가 안전해졌지 그리고 거기서 덕으로 하려고 했어 허생은 약간 역모성이 있었나 봐 우리나라가 대통령 뽑아서 허생이 대통령 됐으면 참 좋았을 거야 이거 다 해결해 주잖아 이거 그리고 해외무역했어 이게 다 뭐겠니? 그 당시 박지원이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다 해버린 거야 경제적으로 비판해 위정자들의 허래어식 비판해 정신 자식 썩어먹었어 빈섬에서는 사회 치안 문제 해결 못하고 낑낑대는 거 아우 답답해 나가서 이렇게 해결할 텐데 그리고 덕으로 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 해외무역 더럽게 안 해 우리나라 옛날 가지고 돈 팔아먹으면 나라가 부국해질 거 아니야 해외무역 더럽게 못해 해봤어 빈민구제 더럽게 못해 나 해봤어 예절도 가르쳐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빈섬에서 놀았다가 아니라 빈섬에서 다시 한 번 이거 총정리야 지금까지 한 거 1부의 총정리가 이거야 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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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의 총정리가 얘야 얘 이거 이거야 이거 1부 총정리가 2부는 뭐야 이제 이완 대장하고 얘기하는 거 북벌론 비판 1부에서 총정리 이겁니다 다시 갑니다 시작 시험인데 1부에서 한 건 시험인데 1부 얘기입니다 그 시험이 뭐냐 빈섬 오기 전 시험과 와서 한 시험으로 나뉩니다 오기 전에는 매점매석 했고 매점매석은 두 가지 종류로 했고요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취약성 약한 구조 작은 구조 조그만 구조를 비판했으며 위정재단 허리의어식 비판하는 시험 빈섬에 와서 한 시험 이거 잘 몰라 일단은 와서 할 때 데리고 왔으니 사회치안 문제 해결 시험 덕치주의 시험 해외 무역 해가지고 장기도 가서 쌀 팔고 은 백만냥 얻었어 해외 무역 시험 그리고 빈민구제도 했어 예절도 기본적 관습도 시켜 이런 시험들을 했다라는 거 또 간 다음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사명 들어올 때 계획으로는 너희들 풍부 먼저 너희들 풍부 되게 중요하다 이거 이거 뭐니 이거 항상 나라랄 때 뭐다 백성부터 먼저 윤택하게 만든 후 제도와 문물을 만든다는 순서를 조심한다 그러니까 박지원이랑 허생이 생각하는 실학사상은 먼저 제도와 문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백성이 윤택이야 백성이 윤택이 먼저야 이 먼저인 거야 이건 지금 정치인도 마찬가지인 거지 너 경제학자 되고 싶다며 경제학과 가고 싶다며 경제학자 아니야? 아 경제학자가서 뭐 딴 거 백성을 윤택하고 만들고 싶어서 가는 거야? 네가 윤택하고 싶어서 가는 거야 윤택하게 만들고 싶은 거지? 오케이 박지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중에 먼저 너희들 풍부 이게 실학이야 근데 조선시대는 먼저 백성두 풍부가 없었지 먼저 지네들 배를 풍부하게 했지 또 다음 따로 문자를 만들어 그 다음에 문자는 뭘 말하지? 제도를 얘기하는 거야 의관제도도 문물과 제도야 새로 제정하려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 땅이 좁고 내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는다 빈섬에 한계가 나타났다는 거고 아이들이 태어나 나는 떠나도 너희는 남는 거지 다 같이 떠나는 게 아닌 거야 나는 떠난다 너희는 남아라는 뜻인 거고 아이 태어나 숟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을 잡도록 가르치고 기본적인 관습부터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관습 기본적 예절 이것도 중요하다 이거 뭔지 아니? 예절을 안 가르친 건 아니야 근데 기본적 예절이 뭔지 아니 이게? 허래 허식적인 오바한 예절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오바한 예절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 그런 거 많이 봤잖아 왜? 왕이 죽으니까 어디까지 1년 상복 입을래? 3년 상복 입을래? 나 그 말이 되냐? 그걸로 싸워가지고 몇백 명 죽은 거 알아? 1년 상복 입을래? 3년 상복 입을래? 이게 지금도 있어 우리나라에 지금도 이런 예절 갖고 싸우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아직도 되게 많아요 은근히 아직도 이런 건 되게 많아요 유기절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됐지? 기본적 예절 중요한 거 여기 기본적인 관습 시켰상 치켰어 예절은 가르치긴 가르친 거냐 그런데 기본적인 거 가르쳤다는 건 오른손인데 이건 왼손잡이가 들으면 기분 나빠요 왼손잡이가 요새는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해라 장유유서 예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키면서 해라라는 뜻인 거야 이제 다시 떠나기 전에 뭐 얘기했어 이제 너희로 풍부하게 해줬지? 먹게 살게 해줬지? 왜? 3년 치 3년 쳤어 1년 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내가 떠나도 3년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뜻인 거야 그리고 기본적인 관습했어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 문자 의관제도 만들 거야 그리고는 다른 배를 모두 불살랐습니다 왜 불살랐지? 만드는 사람 지키려고 오지 말라고 떠나 소통을 잘라버린 거야 이걸 그 다음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배 타고 나가니까 누가 누군가 들어와서 이들을 지배할까 봐 그러는 거야 자 이제 은자 50만냥을 바닷속에 던지 왜 던졌지 이거? 바다가 마르면 어느 사람이 생기겠지? 아예 불가능하겠지라는 뜻인 거고 100만냥이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 놓아둘 거고 하물려 이 작은 섬에 서야 하면서 조선경제 취약성 비판하면서 자 맞아 50만냥만 돌게 하라라는 뜻인 거야 왼쪽 보자 왼쪽 만냥 뭐야? 빌린 돈 30만냥 뭐야? 매점 매석해서 번 돈 100만냥은 장기도에 구율하고도 식량 팔아서 번 돈 50만냥은 바다에 버린 돈 남은 돈 50만냥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돈인가를 보란 뜻인 거야 그 다음 자 글을 아는 사람은 또 모두 배에 실어서 뭐 함께 그럼 이 사람은 또 억울하잖아 글 아는 사람 얘도 나름 도적인데 말 좀 안 돼 얘 왜 데려 들어갔어 얘 왜 나와야 되는 거야 식자 우한 아는 것이 병이다 이거 또한 지식인 식자층에 대한 불신인 거지 공리공론만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인 거지 뭐 이게 꼭 됐지? 이세명은 화근이다 공리공론만 하는 안다고 자랑하는 애들 양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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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니? 됐지? 자 묻으로 남은 생은 나라 안을 두르더라면 단호제 할 것이 없는 사람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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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해서도 아직 은자 10만냥 하나 더 가자 간다 은자 10만냥 남았어 얘 뭐야 그럼 40만냥 어디 갔어 이것도 이상해 50만냥은 바다 속에 집어넣었어 그럼 50만냥 어디 있는 거야 섬에 있는 거야 갖고 나온 거야 거기 안 주고 네 그치 갖고 나와서 구제하고 남은 돈 이거면 50만냥을 섬에 놓고 온 게 아니라 갖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섬에서는 돈이 필요가 없으니까 갖고 나온 거야 이거 남았다 아까 근데 변신에 대해 얼마 빌렸지 근데 만냥 빌렸으니까 이제 갖고 10만냥 갖고 가서는 뭐라고 하는 거야 나를 기억하시겠소 그대 얼굴 색이 조금 나아지 않은 거 보니 혹시 만 걸 다 털어놓은 건 아니요 태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변시의 한계가 나타나는 거야 변시의 한계가 일반상 같은 거지 약간 좀 돈을 생각하는 그런 변시의 한계가 드러난다 라는 거 형광펜 그랬더니 여기 가죠 또 보자 보자 출제 포인트 출제 포인트 여기 출제 포인트야 재물을 가지고 얼굴에 벌란한 일을 해야 당연히 장사질리일 뿐이고 만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도를 살찌우게 하겠소 여기 부분 형광펜처럼 말합니다 여기 부분 허생의 계급의식의 한계가 나타난다 상인계급 나름 무시하고 있다 재물보다 정신을 우위에 둔다 사대부로 정체성을 드러낸다 계층에 대한 이중적 태도라는 거 사대부를 비판하는 마음을 하더니 지금은 또 양반이 정신적으로 우월하다 다시 이 문장 되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다시 이 말 이해됐니 왼쪽 거 돈에 이중적 다 써있어 공적 사회적 긍정적으로 빈민구제하고 이용구생 돈도 이중적 태도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돈은 또 정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로 돈은 도에 살펴 하겠소 돈은 정신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이중적 태도가 있는 거야 됐지? 자 알겠니?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주는 거야 여기서 포인트 돈에 이중적인 태도가 있다는 거 무조건 돈이 좋다고도 하지요 긍정적인 건 빈민구제하지만 돈은 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 그럼 사대부 정체성이면서 계층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변시에서 은삼 10만 양을 변시게 주면서 10배를 주는 거죠 부끄럽다 약간 지탄하는 거야 변시 깜짝 놀라서 일어나 저러라고 10만 다 받을 수 없다 10분의 1만 이자로 쳐서 받겠다 하니까는 나는 장사꾼 취급하는 거냐 하면서 나갔다 이런 거 잘 봐라 얘들아 화가 났다 뿌리치고 나갔다 이런 행동을 통한 심리를 제시하는 거 무슨 제시라고 한다고요 간접 제시 항상 행동과 대화를 많이 보기 바란다 변시가 몰래 그 뒤를 쫓아가니 허생이 남산항아도인 작은 오두막집은 늙은할미 나옵니다 늙은할미 빨리 하다가 저 누구 집이요 했더니 자 보자 여기는 허생에 대한 정보 제공 역할을 한다 늙은할미요 누가 한다고요 늙은할미가 별표 칩니다 이거 별표 친다 서술자가 하는 게 아니고 서술자 대신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전달한 역할이 누구다 늙은할미인 거야 이 부분은 서술자가 요약적 제시한 게 아닙니다 인물 늙은할미라는 보조적 정보 제공하는 사람 나름 변시에게 조력자가 되는 거야 변시에게 조력자가 되는 늙은할미라는 인물형 등장 누구요 허생원입니다 5년이나 됩니다 요약적 제시하고 있지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허생에 대한 정보를 제사를 지낸답니다 여기까지가 봐봐 이게 왜 요약적 제시지 긴 시간에 있었던 거를 좀 짧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집에 나가더니 5년 됐습니다 부위 혼자 있는데 제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늙은할미가 얘기한 거야 허씨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은자 10만냥 했는데 또 사양했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100만금을 버리고 이까지 10만금을 취하러 했겠는가 살아갈 터이니 네가 날 도와줘 안 받을 거니까 양식 좀 주고 해 난 청빈할 거야 부정적인 인식 별표치입니다 외부 작품과 연계한 게 뭐냐면 요 부분 보인이 요 부분 이게 무슨 부분이야 네 이게 무슨 부분이야 이게 이 부분이 안분지족 안빈낙 어? 이거 아까 어디서 나왔어 이거 우리 상충곡 그럼 이 부분과 상충곡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여기가 이제 허생의 안빈낙도 안분지족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 녹사 아까 했었죠 이런 거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상충곡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요 부분 됐니? 자 변시가 안 됐어요 됐습니다 돈을 또 주려고 했습니다 내게 재앙을 주는 거냐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있지요 근데 이건 이럴 수 있는 거지 사회 경제에는 돈이 필요하고 내 개인적 안위에는 돈은 필요 없다 이런 뜻인 거야 정문이 두터워졌다 됐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쭉 쳐볼래 여기까지 쭉 쳐볼래 여기까지가 우리가 2강 마치고 여기서부터 3강 가겠습니다 많이 많이 했지 지금 얘들아 양반하고 둘이 술 먹죠? 나름 신문제 동요입니다 옛날에 양반과 사장님 같이 술 못 먹었어요? 오케이 약간 마치고 다음에 여기 하겠습니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